CSS를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토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선택자 그중에서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효과에 대한 중요한 토대를 닦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에 대한 중대한 토대를 닦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에 대한 유모조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변경해 가면서 선택자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예제는 저의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링크에 있는 저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 태그를 저는 없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CSS가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 링크마다 색깔이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때문입니다 저걸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링크들은 각자 링크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겠죠 파란색은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보란색은 한번 방문했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를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방문한 적이 있었던 페이지인 HTML과 CSS는 회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회색 그 다음에 현재 사용자가 머물고 있는 이 CSS라고 하는 저 링크는 현재 방문하고 있다는 뜻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은 상태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모든 링크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그리고 사용자가 방문했던 이 각각의 글들은 회색 그리고 현재 페이지는 빨간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의 컬러를 블랙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봅시다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현재 머물고 있는 페이지가 저 CSS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CSS 페이지 이전에 있었던 HTML과 현재 페이지인 CSS를 일단 회색으로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페이지에 대한 정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범위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스타일 태그를 인라인으로 적는 거죠 컬러를 gray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똑같이 여기에다 붙여 놓기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복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중복되는 코드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HTML과 CSS라는 이 두 개의 텍스트를 같은 그룹으로 묶고 그 그룹에 대해서 폰트 컬러를 회색으로 줄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두 개의 태그에 대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HTML의 속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속성의 값으로 보았다라는 뜻에서 show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클래스는 그리고 큰 따옴표 그리고 큰 따옴표 이 부분은 HTML인가요? CSS인가요? HTML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show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HTML입니다 여기는 CSS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 show라고 하는 클래스의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 두 개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 중에서 show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폰트 컬러를 그레이로 주고 싶은 상태입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될까요? 안되죠 여기 회색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show라고 쓰게 되면 show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show라는 이름의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클래스 값이 show인 태그인데 그때 사용하는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기호가 바로 점입니다 show 앞에 점을 붙이는 순간에 저것은 저 선택자는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는 모든 클래스가 show인 태그를 가리키는 선택자가 됩니다 리로도 한번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 개가 HTML과 CSS가 회색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반을 뭐라고 해요? 클래스라고 하죠 그 클래스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묶여진 학생들을 하나로 그루핑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클래스란 말이에요 클래스라는 말 속에는 그루핑하다 하나로 묶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CSS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페이지란 말이죠 저 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밑줄을 밑줄보다는 그냥 빨간색으로 얘만을 표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activ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active라고 쓴 다음에 컬러를 red라고 지정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항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저 속성의 값은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올 수 있고 띄어쓰기로 구분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의 태그에는 여러 개의 속성이 들어올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선택자를 통해서 하나의 태그를 공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태그는 두 개의 클래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저 두 가지죠 그런데 도대체 여기 있는 이 태그가 왜 빨간색이 된 것일까요? 이것은 순서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active가 so 보다 나중에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제가 바꾸지 않아요? 리로드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회색이 됩니다 즉, 보다 가까이에 있는 명령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이 같으면 가장 최근에 명령한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id 선택자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id는 땡땡 그리고 위는 active를 컷해서 id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것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id 값이 active인 태그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앞에다가 샵을 붙이면 보시는 것처럼 샵 액티브가 .so 보다 뒤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로드를 했을 때 붉은 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id 선택자와 class 선택자가 붙으면 id 선택자가 이긴다 라는 것과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class 선택자와 여기 있는 이 태그 선택자가 붙으면 class 선택자가 이긴다 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제가 컷해서 제 밑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태그 선택자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 다음 강한 건 class 선택자 그 다음에 강한 건 id 선택자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형태의 선택자다 예를 들어 전부 다 class 선택자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택자가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면 돌아서면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 까먹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태그 선택자와 class 선택자와 id 선택자가 있다면 id 선택자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class 선택자이고 그 다음에 태그 선택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보세요 id 선택자 있죠? 여기 있는 이 id 값입니다 저 id 선택자의 값이 active인 태그가 이 웹페이지에서 한 번만 등장하면 그 다음에 저 active라고 하는 값은 쓰면 안됩니다 써도 웹페이지가 동작하지 않지는 않지만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id의 값은 단 한 번만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id 카드가 뭐나요? 또는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id는 학번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id고 id의 핵심은 중복돼서는 안된다 입니다 즉, active를 썼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id 값이 active가 나오면 안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즉, 유일무일한 값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를 가리키는 저 선택자와 이 웹페이지에서 id 값이 active인 태그만을 가리키는 저 선택자 중에서 뭐가 더 포괄적이고 뭐가 더 구체적인가요? 여기 있는 태그 선택자가 여기 있는 id 선택자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css를 만든 사람들은 좀 더 포괄적인 것이 다시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포괄적인 것보다 우선순위를 높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이렇게 태그 선택자를 통해서 전체적인 태그의 디자인을 쭉 해내고 그 중에 예외적인 것들에 id를 딱딱딱딱 찍어가면서 id 선택자를 통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 아무래도 디자인하고 코딩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그 선택자와 id 선택자 사이에 누가 있어요?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중간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선택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선택자는 태그 선택자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높지만 id 선택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아마 잘 까먹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자라고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CSS 셀렉터 뭐 이 정도로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의 셀렉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눈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제를 보면 P라고 적혀있죠 즉 P라고만 선택자를 쓰면 그것은 element element는 태그와 같은 뜻입니다 즉 select all P elements 모든 P 태그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id 선택자를 봤죠 select the element with id first name 이렇게 쓰면 id 값이 first name인 태그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붙어 있으면 클래스 선택자이고 select all elements with class는 intro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선택자들이 있고 이러한 선택자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아주 정교하게 어떠한 태그에 타겟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어떤 한 부분만 수정하면 나머지가 동시에 바뀌는 굉장히 똑똑한 코드를 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자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중요한 토대를 이제 다 껐어요 효과와 또 선택자라고 하는 양대축에 대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론적인 얘기는 좀 접어두고 이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를 CSS로 디자인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CSS에 익숙해지고 CS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